시카고 소재 103년 역사의 리그리 빌딩에서 열린 시카고 패션위크의 스닉 프리뷰 맛보기 행사 내일부터 열리는 시리즈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일부 패션쇼 의상을 깜짝 선보였습니다. 시카고 시가 후원하는 첫 공식 시카고 패션위크는 내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 각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행사로 진행됩니다. 각 패션쇼 및 이벤트 일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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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